아니다! 작은거 아니다! 한마리 나왔어요. 오 이거는 좀... CRS 아까꺼보다 좀 좋네요 나오고 이건 큽니다 오우 노라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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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염 때문에 물온도가 높아서 이른시간에 안나와요 빠르면 9시 아니면 9시 이후 10시 11시 거의 이때 장어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른시간에는 입질이 잘 안들어옵니다 입견만 아니면 땅거미 질 때부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건데 그것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른시간에는 잘 안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가 좀 피곤해집니다 늦게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입질이 좀 늦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수온이 높기 때문에 늦게까지 잘 죽는다는 단점입니다 미끼를 자주 갈아줘 가면서 해야 장어 입질 볼 수 있어요 어 맞다 장어다 일반화다 한번 가볼까요? 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너무 편안한데요 꼭 가먹고 계십니다 특히 갈대쪽으로 몸 바짝 붙여놔서 특히 갈대쪽으로 몸 바짝 붙여놔서 특히 약간 보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이씨 아니잖아 아 바보이씨 이거 뭐 이거 자원으로 자원으로 아 걸었다 아이씨 쪼끄만해 아이고 야 통통하네 그래도 한마디 나왔습니다 콕 처박네요 쪼끄만하게 장어가 먹이활동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야! 거의 중간정도 꺼냈다가 턱에 걸려가지고 어! 왔어요! 7일번에 7일번에 일찍 갑니다 차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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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잔이론가 차박아! 차박이든 말든 차박이든 작아서 그런가 차박아! 딱 가봐볼까요? 아! 도로가 아냐? 잔인거같은데 아! 물고있어요! 어! 크다! 아니다! 작은거 아니다! 오! 한마리 나왔어요! 오! 이거는 좀 씨야리 아까꺼보다 좀 좋네요 나옵니다 장어 나왔어요 예 입지를 아주 시원하게 하는데 근데 팍팍 처박진 않아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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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던지겠습니다! 어색 아! 뭐야! 어디왔어요?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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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걸었다! 우와! 크다! 오! 크다! 이야 통통하네요 좀 짭짤짤막하네요 짤막한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짤막하고 노란거 아 좋습니다 아주 세마리째입니다 세마리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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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더 맛있었나? 오 씨알이 점점 굵어져요 하나 던질려고 폼 잡는데 이틀 들어왔어요 미끄러지가 살아있나보네요 물이 뜨거워서 안나올줄 알았더니 나오네요 땀 한방에 다 먹네요 자 퇴근하겠습니다 이제 장어 얼굴 봤으니까 퇴근 해야죠 장어 얼굴 못보면 아주 발걸음이 좀 무거운데 얘도 다행히 오늘 장어를 입질도 한 대여섯번 봤고 장어도 한 3마리 얼굴 봤으니까 다행입니다 입질은 한 대여섯번 받아서 3마리 잡았으면 3마리 입질은 많이 들어온 편인데 오 이놈 좋습니다 오늘 3마리 잡았습니다 입질 다섯번정도 대여섯번 받아서 3마리 잡았어요 오늘 좋습니다 아주 action 1마리 잡 Sacramento 시키 숙지 시키는 pres Hilfe 일찍